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지막 1번이 뭐였지? 1번이 3번은? 에이티즌 형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못 지냈어. 왜? 보고 싶어. 누가... 너. 아, 뭐지. 아, 예. 하여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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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아입니다 에이티님, 알고 계셨나요? 밝은 상황 안 돼 안 돼 앞이 앞두기지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 루이로 이루어지고 화창 닭고 old 음 이웃 왜 지오 공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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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m and dad 아.. 아.. 와.. 아.. 오.. 유노 오빠 잘 나오실까요? 정원아 올거야 정원아 올거야 정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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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기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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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민기 구약 샤워 산대 샤워 산대 샤워 산대 샤워 산대 뭐 뭔가 막... 네... 성료가 뭔가 부끄러워 했을 때도 축의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간지 코로나 간지? 코로나? 코로나 간지 멋있는데 코로나? 코로나 간지? 코로나? 웨이브 콘셉트 웨이브 콘셉트 코드 대화의 음악 웨이브... 웨이브 콘셉트 낳치? 낳치? 와! 진짜 못 보내대는데 소원! 진짜 못 보내대는데 소원! I pray to make it back in one piece. I pray, I pray. 홍중 안녕하세요. 홍중이에요. 오늘 저랑 컬러가 뭔가 커플룩인데요. 아 그렇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늘 약간 그렇네요. 미국 연숙이 그 주엉 모자, 주엉 맨투맨에서는 아주 극도로 하지만 이렇게 발전했답니다. 이 노래는 완전 취득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일 잘생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주엉 모자의 주엉이 정말 멋진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이 노래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열심히 예술을 나누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구요.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노래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너와 함께 걸어갈 수 있어서 긴 새서 서로 기댈 수 있어서 둘을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너의 날이 서로와 함께 걷는다면 고마워 문구하면서 열심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마츠가 가장 강한 곡입니다 운동을 할 때 좋습니다 마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